오늘은 차준환 선수님 식단을 해볼 겁니다. 피겨 프린스 차준환 선수님께서 얼마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남자 피겨 역사상 최초로 세계 5위를 달성하시지 않았습니까? 와중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예전에 나오신 방송에서 상당히 혹독한 식단을 공개하셨는데 일단 아침엔 과일이나 시리얼을 간단하게 드시고 점심은 육류, 고기와 약간의 채소를 곁들여 먹고 저녁도 점심과 비슷하게 드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아주 고도의 고도의 하드 하드 트레이닝을 병행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드셔주신다고 하십니다. 당연히 차준환 선수님은 이제 피겨 국대시고 몸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하다 보니까 뭐 먹고 싶은 걸 가끔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 똑같은 식단을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만 먹는 거 며칠 못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? 그래서 저는 한 3일 정도? 한 3일만 딱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몸무게 측정을 좀 해야죠. 블루베리, 알몬드, 그리놀라 블루베리가 어디 있는 거야? 갓댕 블루베리스 이것이 바로 차준환 선수의 아침 어우 달아 약간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블루베리 향이 나네 아, 쌀 프레이크에 꿀과 블루베리 향을 입힌 거랑 스읍 흡 흡 이거를 먹어줄게 이게 300g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사진 보면은 차준환 선수는 이거 반에 반도 안 먹는 거 같은데 요, 요 정도? 한 120g? 150g 정도밖에 안 먹는 거 같은데 아니, 그걸로 배가 차? 그걸 두 번 먹는다고는 하지만 그걸 때워줬으니까 일단 먹고 이것도 이만큼 먹을게요 두 덩이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하나에 300g이니까 이렇게 해봤자 150g인데 와, 진짜 좁게 먹는 거 같아 자, 이렇게 저녁을 먹어볼 건데 제가 보통 집에 있을 때 두 끼를 먹는데 시리얼 하나 먹고 이거 한 끼 먹고 오늘은 식사 끝날 거거든요? 채소 양이 좀 많아 보이죠? 고기와 약간의 채소라고 했는데 나는 약간의 채소가 아니라 약간 너무 많은 채소. 저는 그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기도 간을 아예 안 해 드신다고 그랬는데 전 차마 그렇게는 못 하겠어가지고 제가 선수는 아니잖아요? 그래서 소금을 살짝만 뿌리려고 했는데 시즈닝이 좀 이미 돼 있는 고기여가지고 그냥 먹겠습니다. 대신 야채 간을 좀 약하게 했어요. 너무 웰던으로 익었다. 당면이 왜 이렇게 달아니? 응, 맛있어. 근데 이거 맛없어. 아니 이게 라이스 칩에 블루베리 향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데 별로 안 어울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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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 앞장 작て. 마늘 많이 payment. enzymes 너무 많아. 와, 네 개 다섯 개? 네 개 다섯 개? 다섯 개? 아니야, 네 개. 잘라 보자 it. 세상에서 가장 야나 앞 VII은 버섯! 후후에 1분 유희마 후라임 치맛살 두덩이? 두덩이 반? 세덩이? 요만큼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올리브 오일 비주얼은 근데 잘 익었어요 아주 잘 익었어 오늘은 고기 진짜 맛있다 이거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맛있다 맛있어 고기 진짜 좋아 뭔가 차준환 선수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셨을 것 같진 않지만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먹어야지 어디야? 봉퍼라 그랬네 나 배고파가지고 막 너무 꿈꿨어 막 케이크 가게에 가가지고 케이크를 막 웍웍웍웍 퍼먹는 막 그런 꿈꿨어 와 너무 좋다 오늘 토마토 먹을 거예요 토마토 맛있다 그냥 먹어야겠는데? 익혀 먹으려고 그랬는데 익혀 먹는 게 맛있어 Why is this so good? 음 더 먹어야겠지 정말 맛있어 저렇게 맛있네 아니네 그래도 오늘도 오늘만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내일은 약속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롱 음 어두워 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이거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저를 빼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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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흐흑 감정이 예민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 흐흑 맞다 다이어트는 이런 거였지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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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어제 추삽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친구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기 때문이죠 역시 다이어트는 사람을 참 힘들게 해 그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게 굉장히 느껴진다니까 근데 어제 갑자기 막 브이로그 뭐 이런 걸 보다가 여자분이 너무 끔찍하게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져 난 왜 저렇게 끔찍하게 사랑을 받은지 못해? 날 끔찍하게 예뻐해 주는 사람 왜 없어?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온갖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서러운 거야 근데 참 쳐 진짜 꺼져 다 필요 없어 날 끔찍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? 내가 나 스스로를 끔찍하게 사랑하면 되잖아 I love you so much 그래 아침이 되니까 훨씬 기분이 나아지네요 하여튼 그거 걸고 빨리 이제 공복 몸무게를 재보러 가봅시다 얼마 빠진 거야? 딱 1kg 빠진 거 아닌가?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3일 이렇게 먹고 1kg을 뺐네요 사실 이거를 빼줬다고 볼 수 없죠? 3일 동안 1kg 빠진 거는 살이 빠졌다기보다 그냥 몸 수분이 빠진 거니까 근데 제가 차준환 선생님처럼 막 고감도의 막 운동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3일 디톡스한 느낌을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도전이었다